1월 21일 토요일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. 이번 경주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직전 경제 외곽 게이트에서도 취입으로 날라 들어왔었던 6번마 블루 명성을 딸라박스에 쌍승식, 독승식 대가리로 놓고 주력 1박! 자 외곽에서 다시 한번 아쉬움 남겼던 마필 9번마 으뜸꿈 하나짜리 쌍복식 6번 9번 6번 9번 주력에 1번 3번 7번 6번 9번 주력에 1번 3번 7번 11월 21일 토요일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. 자 그래도 문세영입니다. 자 러닝복스 11번마 러닝복스 앞뒷방 다 있는 놈인데요. 11번 러닝복스를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자 추력 1박! 추력 1박! 자 최범현이가 오랜만에 항구랑 터트릴 부미가 왔는데요. 7번마 파이팅 히어로가 자 능검시 재검시 확실히 확연하게 살아남 그런 걸음을 보여줬습니다. 자 쌍복식 11번 7번! 11번 7번! 대장 1박! 11번 7번! 대장 1박! 대장 1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